서울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. 시는 최근 10년간 총 110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, 이 가운데 60%가 실화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시는 드론을 활용해 흡연 등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입니다.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흡연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신고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한편 시는 지난 20일 북한산 향로봉 인근에서 담배꽁초를 벌인 입산자에게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